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먹방을 찍으러 왔는데요 음 오늘 제가 중식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중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 어 여기가 연희동 맛집이래요 연희동 맛집 정확하게 여기가 어..무슨 동네지? 연희동 옆에 연희동 옆에 모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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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쪽이에요 모레네동 모레네동 쪽인데 맛있다고 해서 여기 왔어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면 뒤에 있는 요집이에요 요집 요집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아 여기 오늘의 추천메뉴가봐요 가지덮밥 동파육덮밥 마약 오 마약볶음밥이 있네요 오 마약볶음밥 오 마약볶음밥 수석 참고하자마자 오 마약볶음밥 오 마약볶음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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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